여기가 왔어요. 여기가 왔어요. 여기가 왔어요. 여기가 왔어요. 왔어요 지금. 왔어요 지금. 무슨 노래 부를까요? 태사주가. 태사주가. 지금 갑시다. 지금 쓰고 있어요.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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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. 진짜. 태사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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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꺼. 물 못 떠는 거에요. 물. 잘 안 한 거에요. 잘 안 한 거에요. 뭐야 저기에. 오늘 일단 인성 음료라. 오케이. 다시 갈게요. 하나 둘 셋 넷. 태사주가 합니다. 바라는 인성이. 태사주가 합니다. 꼭. 팀원 반갑습니다. 됐다! 부럽다! 부럽다! 축하했다! 뭐야, 첸진 왜 울고, 쥐엔져도 왜 울어? 뭐야? 쥐엔져도 왜 울어? 왜 울어? 자기들이 왜 울어? 왜 영상 안 와주세요. 안 와주세요. 브이로그 팀 안 와주세요. 브이로그 팀. 우리 브이로그 팀. 비동이와 재활의 핍박 속에 고생 많았어요. 왜? 근데 왜 또 여기서 내가 욕을 먹었을까?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아. 진짜 고생하셨어요. 진짜 고생하셨어요. 진짜 많이 고맙고 많이 배웠고 재밌었습니다. plain 왜 울어. 왜 지저더라! 영업자리 이렇게 무슨 소리야. 감사합니다. 조연정이 또 한 마디 할 거예요. 아 진짜. 왜 물러. 왜 물러. 아니 웃으라고 너무 웃겨. 나 웃겨서 눈물해야 돼. 나 끝만 더. 한영은 영원하세요. 이 새끼 분위기 브레이크 또 시작했다.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. 오늘 다 떠 이거. 은지님은 안 오는 거 같은데? 아니 안 하면서 피니. 아 부상이 또 하실 얘기가 또 있다. 은지 씨 면접 볼 때도 울었는데. 지금은 어떤 눈물이에요? 기쁨의 눈물이에요? 아니요. 아쉬움도 있고 그냥 지나간 추억들도 먹고 해서 그런. 인성님이 때리는 게 어때요? 인성님으로 할게요. 괜찮아? 어 어떡해. 세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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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아쉬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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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놀러오는 게 있어요. 1년 반 정도 같이 하느라. 정음도 되게 많이 들었고. 서로 좀 응원해 주는 길로. 회식 때 우리 코로나 끝나면 회식 한 번 할 거거든요. 알았어요. 그때 오기로 했어요. 네. 꼭 올 겁니다. 되게 오래 일하신 분이 나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맞아요. 또 다른 분들한테는 느낌이 좀 다른데. 또 다른 데 가서 잘 아실 거라고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는 한 영어로. 이제는 한 영어로. 이제는 한 영어로. 아니 왜냐면. 지은정 눈물을 좀만 더 보고. 아 진짜 슬픈 노랜데 이거. 여러분 다 같이 한 번 불러볼까요. 좋아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까 물러와요. 다음에 술 먹어요. 안녕 선생님 잘 가요 다 내려온 거야? 아니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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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생활 많다 내일 올 거 같아 내일 올 거 같아 안녕